0의 0제곱, 이런 거 쓸 수 있을까? 0의 0제곱이 얼마야?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군대를 딱 처음 갔을 때요 선생님이 공군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궁금하지 않더라도 들으셔야죠? TMI지만 선생님은 공군에서 생활을 했는데 공군은 사무실 생활을 했어요,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은 병사로 들어갔는데 병사로 들어갔을 때 이 사무실 안에 선생님이 이제 모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한 사무실 안에 남자들은 뭐 이런저런 총게임이나 이런 게임하다 보면 계급을 좀 알 텐데 대령분이 한 분 계셨고 중령분이 계셨고 대위분, 그리고 중위분 그리고 부사관분으로 상사님과 중사님 선생님이 이제 여섯 분의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선생님 병사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었거든,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병으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쫄아있겠어 쫄아있었는데 선생님 병사 한 명이 이제 이 여섯 분의 간부님들이 계셨단 말이야 근데 이 간부님들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또 이제 신기하겠어 게다가 선생님이 또 서울대 수학가니까 야, 서울대 수학가래? 그럼 서울대 수학가니까 야, 뭘 물어볼까? 처음부터 이제 이런저런 인적사항을 물어보다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이 대위분이랑 상사분이 물어본 거야 두 분이 이제 점심을 드시다가 논쟁이 하나 붙었대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가라고 하니까 서로 알고 있는 수학적인 상식들을 얘기하다가 0의 0제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두 분이 이제 0의 0제곱이 얼마야?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첫 번째 상사님께서는 어? 0을 0번 곱하면 당연하게도 0을 곱했으니까 0이지 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두 번째 이 대위분님께서는 야, 0의 0제곱이라 하더라도 내가 얼핏 고등학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어떤 놈을 0번 곱하면 항상 1이었어 라고 생각해서 이분은 1이라고 생각하신 거지 그래서 실제로 논쟁에 붙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날 딱 들어갔을 때 나한테 들어온 질문이 나에 대한 인적 사항이 아니라 기현아 0의 0제곱이 얼마야? 라고 이제 두 분이서 물어보시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유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장난스럽게도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딱 첫날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쫄아 있었겠어 0의 0제곱이 얼마야? 라고 하니까 0의 0제곱은 없거든 정의되지 않는 숫자거든 그러다 보니까 0의 0제곱은 없습니다 라고 그냥 선생님은 바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 결론 얘들아 0의 0제곱은 정의되지 않는 숫자야 우리가 여기 있는 지수자리에 0 들어갈 때는 항상 밑자리에 뭐가 들어갈 때만 0이 아닌 놈이 들어갈 때만 정의된다고요 그래서 0의 0제곱은 방금 꽤나 일리는 말일 수 있거든 첫 번째 상사님께서는 0의 0제곱 0을 곱했으니까 0이지 예를 들어서 0의 제곱도 0이고 0의 세제곱도 0이잖아 항상 0이잖아 그런데 두 번째 대인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2의 0제곱 또는 3의 0제곱 방금 우리가 계속 1이라고 정의했으니까 0일까 1일까 그런데 정의되는 숫자가 아니라고요 알았죠? 그래서 지금 얼핏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정의되지 않는다 라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후에 이분들이랑 이제 좀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대답도 괜찮을까 생각하면 나중에 얘들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대 그래 내가 뭔가를 이 두 분의 의견 중에서 한 분의 대답을 해야 하나의 대답을 해야 된다 생각해봐 지금 생각엔 둘 중에 누구 대답을 따라가야 될까? 계급 높으신 분 계급 높으신 분 따라가자 알았지? 그래서 대인님께서 말씀하신 게 답입니다 하고 넘어가도 나쁘진 않을 거야 우리가 생활할 때 중요하진 않지만 0의 0제곱은 어쨌든 모일 때만 성립한다? 밑이 0이 아닐 때만 성립한다? 그래서 0의 0제곱은 정의되지 않고요 이제 다음은 5분만 성립한 9분만 성립한 5분만 성립하다는